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아라고 합니다. 비상식적 일들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는 형정부에 대해 굳건화지로 맞춰 싸우고 있는 당원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고 입당에 이어 권리당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주권당에 입당하고 현정부의 무지, 무능, 무도에 대항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느끼다움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국민이 깨어있어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생활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대항의 소리를 높이고 고민하며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 이렇게까지 뛰어본 적이 있나 매번 가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당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순간은 동지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소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희망하쳐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읍시다. 국민주권당을 강화하고 국민이 주인의 정치, 국민이 주인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모두들 관장에 나와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주권당 2기 7번 선언식을 축하드리고 더욱더 거세기 희망하지만 끝까지 함께 전시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